자 돌립니다 오 베트남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이쪽으로 나와 어 엘리베이터 왔다 아파트 키가 전문에서 제어를 안하니까 하나 아 여기도 동번호가 좀 앞에 써있네 1층에 마트가 있고 중정형 오 깜빡맞다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안보여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